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NI 뉴스입니다. 안희정 충남 도지사는 9.1 도청 브리핑룸에서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새 정책담론 2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연구 내용에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헌법을 개정, 광역자치단체는 규모를 더 키우고, 기초자치단체는 줄이면서 권한과 돈줄을 나누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 안지사는 이 자리에서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참여와 분권을 통한 국가운영 재구조화 모색이 필요하며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분권형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